그건 에바나. 의사가 어떻게 살아있냐고 물어. 아니 그건 에바지. 그건 너무하지. 말럼시 무지자노. 야. 어. 그건 아니야. 어. 바람이. 어. 양심이 있지마. 어. 얘가 어딨려고? 이 개같은 플래시 드라이버 3개가 더 필요하다고? 미쳤네. 야. 두 개 모은 것도 얼마나. 저거 힘들게 모은 것도. 벌써 또 세 개 더 모으래. 개같은 거 이거. 뭐야 이거. 뭐야 이게? 런처. 런치박스가 필요하다고? 아니 얘는 무슨. 먹을 거 가지고 그래. 내가 무슨. 빵셔틀도 아니고 미쳤나봐. 야 씨. 쟤가 무슨 빵셔틀이에요 선생님? 아니. 아니. 이건 에바잖아요. 어허. 이거. 예거 이 새끼 이렇게 안 봤는데. 예거가 파는 게. 그 예전에 스키어가 팔았던 약간 좀 샷건 이런 거 있죠. 이런 것들을 많이 팔더라구요. 옛날 스키어가 팔던 것들을 팔아요. 얘가. 그리고 샷건탄 같은 거. 이런 거. 이런 거 팔고. 이거 뭐야? 원탄이야? 신기한 게 많이 있다니까. 진짜. 얘. 얘거 보면은. 아이템들 보면은. 딱 그. 뭐라고 해야지. 사냥할 때. 필요한. 무기들. 약간 좀. 사냥할 때. 좀. 쓸 것 같은. 무기들 팔더라구요. 예. 옷도 바꿀 수 있어요. 그래가지고. 제 것 지금. 옷이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요. 대신. 레벨이 필요합니다. 손장님 어서오세요. 인간사냥? 갑자기. 인간사냥. 어. 리얼. 저거 인간사냥이잖아. 완전. 사냥을 시작한다.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? 죽어도 똑같이 있어요. 스무드는 나중에 씁시다. 네. 스무드는 나중에 쓸 것 같아요. 네. 스무드는 나중에 쓸 것 같아요. 아. 잠깐만. 이거. 인네이드 템인가? 전부다? 어? 인네이드라고 안 써있는 거 보니 그냥. 사서. 주면 되겠다. 아. 저 양아치인가. 진짜. 아. 1, 2, 3, 4, 4. 2, 5. 3, 4. 3, 4. 5. 3. 4. 5. 6. 4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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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